통화 그 brings 리레인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시고요. 오랜만에 장동민씨와의 케미도 기대가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부터 사진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가운데 받아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기자님들 받아보십시오. 하나! 둘! 네,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모두 예상했던 그거 쓸 거라는 표정 있잖아요. 전북 1등. 그렇죠. 저거 하실 때 이거 쓸 거잖아. 정말 그걸 썼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마 이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 시청자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으면 아마 김희철 씨 워낙 몰기에서 유명하니까 잘하는 걸로 아마 저희하고 매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김희철 씨 VS 저희 다섯 명 1대5예요? 1대5로 한번 정정당당하게 희철이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너무나 정정당당하게 게임이 되요.